안녕하세요 문정공 곽인수입니다 오늘은 명사 파트 나갈텐데요 명사는 제가 사실 특별히 이해보다는 단순한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는데 특별히 이해보다는 암기 위주로 여러분들도 준비를 해주시고 또 출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오늘도 빨간별 표시해서 설명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표시했다가 잘 암기하시고 그래서 시험에 나왔을 때 잘 적용해서 점수를 꼭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명사 파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교재는 172쪽이죠? 172쪽 같이 펴고서 보겠습니다 명사는 크게 종류로 나눠보면 가산명사 또 불가산명사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가산불가산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한자말이기 때문에 가산은 가가 가능하다 산은 산수할 때 그 산이에요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명사 이걸 가산명사라고 하고 그다음에 불가산명사는 반대니까 셀 수가 없는 명사죠 그렇죠? 그래서 가산명사하고 불가산명사의 간략한 특징을 잠깐 좀 써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셀 수 있는 명사 좀 쉽게 풀었을까요? 셀 수 있는 명사 이것을 가산명사라고 하죠 셀 수 있는 명사가 있고 또 이거 반대니까 불가산명사 영어로는 uncountable countable, uncountable 이렇게 얘기해요 셀 수 없는 명사 자 이렇게 명사는 뭐 두 가지 종류 당연히 셀 수 있는 거 아니면 셀 수 없는 거 두 개겠죠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럼 어떤 특징이냐면 셀 수가 있으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셀 수 있는 명사니까 셀 수 있으면 딱 하나면 딱 하나면 책이 한 권 있으면 어, 북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어를 뭐라고 하냐면 부정관사 부정관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라는 뜻이에요 부정관사라는 뜻은 그래서 앞에 a나 a나 언을 붙일 수 있어요 어나 언을 쓸 수 있는데 언 같은 경우는 그 뒤에 나온 명사의 발음이 철자가 아니고 발음이 a, e, e, o, u 이렇게 모음 발음으로 시작되면 그때는 부정관사를 써요 경우에 따라서 철자가 모음일 때 a, e, i, o, u 이렇게 a, e, i, o, u 일 때 언을 쓴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그건 아니고 철자가 아니고 발음이에요 발음상으로 a, e, e, o, u 이렇게 모음 발음이 나오면 부정관사를 사용합니다 혹시 모르고 계시면 지금 정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어나 언을 쓸 수 있다 셀 수 있으니까 하나란 말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는 그럼 정반대죠 어떤 명사 있을 때 명사 앞에 어나 언을 쓸 수가 없어요 정반대니까 이걸 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뒤로 왔을 때 만약에 하나면 어나 언을 쓰는데 여러 개일 수도 있죠 책 한 권이 아니고 책 여러 권 들 책 들 이런 말 쓸 수 있으니까 이해 되죠 그때는 어떻게 쓰죠 영어에서는 들이란 말이 s나 es 명사 다음에 s나 es를 붙이는 것이 들이란 뜻이니까 이 뒤에 여기 명사가 있고 이렇게 해볼까요 명사가 있으면 여기 명사라고 한다면 명사 앞에 어나 언을 붙일 수 있고 이 뒤에 s나 es를 붙일 수 있겠죠 s나 es s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끝이 e로 끝나면 e가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그냥 s만 붙여야 되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의 경우는 이렇게 명사가 있으면 앞에 당연히 부정관사는 쓸 수 없다고 했고요 명사 다음에 s나 es를 이렇게 붙이면 이것도 안 되겠죠 셀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들이란 말을 붙일 수 없어요 이해 되죠 셀 수가 없으니까 들이란 말을 붙일 수가 없다 이거는 우리말로 이해해주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충고라고 하면 충고가 영어에서 advice 이게 셀 수 없는 명사거든요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충고들 충고들이라고 하면 우리말은 될 것 같은데 영어로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충고 하나면 좀 이따 바로 꼼꼼하게 배우겠지만 a piece of advice 충고 둘이면 two pieces of advice 라는 조수사라는 것을 이용해요 다른 것을 이용해서 세게 됩니다 일단 중요한 정리해놨죠 부정관사일 때는 셀 수 있으면 부정관사 쓸 수 있고 여러 개면 s나 es를 붙인다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의 경우에는 하나 둘 셀 수 없으니까 앞에 어나언을 당연히 못 쓰고 그 다음에 뒤에 s나 es도 당연히 안 되죠 이건 충분히 이해 되죠 자 그 다음에 셀 수가 있으니까 하나라면 어명사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동사도 단수동사를 써야 되죠 비동사라면 이즈 이런 걸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라면 워즈를 쓰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타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일반 동사 다음에 일반 동사 다음에 s나 es를 붙이는 것이 단수동사예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학생한테 제가 가르치는 학생한테 질문을 받은 건데 저는 문자로도 이렇게 질문을 받거든요 전화로 그러면 갑자기 그 학생이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저는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동사에 어떤 때 s를 붙이는지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왜 너무 쉬운 건데 왜 질문을 했지 이렇게 잠깐 생각이 들긴 했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명사의 경우에는 복수일 때 s나 es를 붙여요 단수일 때는 언아언을 쓰는 거고 그러니까 명사는 복수 명사가 s나 es예요 근데 동사의 경우에는 s나 es가 동사에 붙으면 그게 단수동사예요 이해 되죠? 자 그래서 동사에 s나 es가 붙는 게 이게 단수동사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볼까요? 이게 단수동사 s나 es가 들어가면 단수 이해 되죠? 그러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 s나 es를 붙인다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동사에 s나 es 결국 단수동사란 뜻이고 명사의 경우에는 s나 es가 들어가면 이것은 복수 명사죠 자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 정확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다시 여기로 와서 그럼 복수 명사라면 비동사일 때는 R을 써야 되겠죠 R 과거라면 월을 쓰는 것이고 동사의 경우는 동사만 쓰는 거예요 s나 es를 붙이면 그건 단수니까 안 되죠 자 복수 명사는 복수 동사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복수 동사는 동사만 쓰는 것이다 s나 es를 붙이면 그것은 단수동사 자 그것을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고 정확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걸 뭐 혹시 너무 쉬운 건데 이걸 헷갈려가지고 한 문제가 틀리면 너무 억울하니까 아시겠죠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셀 수 없는 명사라서 셀 수 없는 명사는 뭐 당연히 부정관사를 쓸 수도 없고 또 s나 es를 붙일 수도 없죠 이해되죠 자 따라서 자 그럼 둘 중에 자 부정관사를 붙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자 복수형의 s나 es를 붙일 수도 없으면 이걸 단수로 봐야 될지 복수로 봐야 될지 그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자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 취급해요 어쨌든 덜 이런 뜻이 안 나오니까 자 따라서 단수 취급하니까 자 이쪽에서 동사 이렇게 쭉 나왔는데 다 뭘 써야 되냐면 is was 동사의 s나 es 아시겠죠 자 is나 was나 동사의 s나 es 다시 말해서 단수 동사 단수 동사만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불가사 명사는 단수 명사란 뜻이에요 단수 명사니까 이게 만약에 주어라면 단수 동사와 연결시켜준다 이해되시죠 자 불가사 명사는 s나 es를 못 붙이니까 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단수 명사 따라서 단수 단수 동사를 써야 됩니다 자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이제 정관사가 있는데 정관사는 사실 관련이 없어요 셀 수 있는 명사이든 셀 수 없는 명사이든 정관사들은 다 붙일 수 있거든요 이러면 정관사 더라는 것은 셀 수 있다 없다 그 개념이 아니고 원래 뜻이 그 란 뜻이니까 어떤 특정하게 지칭이 되면 특정한 그런 명사로 지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명사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정관사도는 뭐 이렇게 둘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더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의 경우도 더 단지 저는 이렇게 좀 괄호를 유기다 하고 싶은데 셀 수 없는 명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정관사도를 안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셀 수 없는 명사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제 정관사도 그러니까 뭐 후치 수식이 되어서 수식을 받거나 또는 특정하게 지정이 안 되면 정관사도를 원칙적으로 안 쓴다 그렇게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문제 나오면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셀 수 있는 명사하고 셀 수 없는 명사의 대략적인 특징을 말했는데 이게 너무 간단한 거 간단한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먼저 물어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묶어서 제가 이렇게 별표로 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해되죠 어 자 추가적으로 자 쉽지만은 별표가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그러면 좀 더 들어가서 그럼 셀 수 있는 명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종류를 우리가 이름을 붙여놓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통명사 뭐 집합명사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럼 보통명사 집합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라는 게 있는데 각각 그러면 그 보통명사는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그걸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잠깐 써보겠습니다 셀 수 있는 명사에 속하는 것은 어떤 명사이냐면 보통명사 보통명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집합명사 보통명사, 집합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에 속해요 보통명사는 어떤 일반적인 물건이죠 책상 책상이라고 한다면 책상에 대해서 책상 네모나고 다리가 네 개 있고 사람이 앉아서 공부하는 그런 물건을 책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공통적으로 붙어있는 공통적으로 붙어있는 이름 이것을 보통명사라고 해요 보통이라는 것이 공통이라는 뜻이에요 공통명사 아시겠죠 모든 물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딱 붙일 수 있는 이름 그것을 보통명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common out 이렇게 얘기하는데 집합명사는 집합된 물건을 말하는 집합된 그런 명사를 말하는 거죠 뭐 팀 또는 가족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하나의 집합을 이루고 있으니까 패밀리 자 그런 것을 집합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는 자 어떤 게 있냐면 자 고유명사 자 고유명사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만 고유하게 존재하는 명사 그러니까 딱 유일한 명사 이걸 말해요 고유라는 것은 딱 하나만 고유하게 존재하는 명사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곽인수 문정국 영어강사 곽인수라고 한다면 곽인수라는 이름 자체를 가진 사람 이 세상에 여러 명이 있지만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 곽인수는 한 명이죠 이 세상에 딱 한 명만 있잖아요 자 그런 것은 고유명사라고 해요 뭐 태양 딱 하나만 있죠 더 썬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물질명사 자 물질명사 자 이것도 이제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하고요 물질명사 뭐 우유 설탕 이런 것들 그런 물질을 말하죠 그 다음에 추상명사 자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인 그런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보 정보라고 하면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정보는 셀 수 없는 명사예요 information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름다움 당연히 안 보이죠 그래서 그 셀성 명사는 이렇게 세 가지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그런 뭐 상식적인 그냥 기준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셀 수가 없으니까 셀 수 없는 명사의 경우에는 손으로 손으로 당연히 만질 수가 없죠 손에서 만질 수 정확히 만질 수 없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거나 또는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명사 손으로 만질 수 없거나 눈으로 볼 수 없는 명사 자 여기에 속하면 그러면 셀 수 없는 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손으로 만질 수 없거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명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뭐 이 정도로 보면 그 명사의 대략적인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게 출제 포인트인지 일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칠판에 쓴 것은 어 별표 해놨는데 요런 부분 자 셀 수 있으면 부정관사 쓸 수 있고 S나 S에 붙일 수 있다 단수 동사 연결된다 이런 것이 중요한 출제 포인트니까 일단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각각 하나씩 보통명사 집합명사 그 다음에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각각의 명사에서 출제 포인트를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171쪽에 보통명사 먼저 나오죠 보통명사는 일정한 형태의 물건 일정한 형태의 물건을 말하는 거죠 책상 의자 이렇게 일정한 형태의 물건이나 또는 뭐 소년 스티언트 같은 사람을 가리킨다 나이가 좀 어리고 남자아이는 공통적으로 보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명사를 보통명사 공통명사라고 합니다 단일 셀 수가 있죠 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7번에 보통명사의 추상명사화라는 게 있는데 보통명사는 원래 셀 수 있는 명사인데 셀 수가 없는 경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원래 펜이라고 한다면 펜 하나 펜도 셀 수 있죠 근데 앞에 만약에 정관사 더가 붙으면 더 펜 책에 나와 있듯이 더 펜이라고 하면 이때는 어떤 뜻이냐면 펜 그 펜이란 뜻도 있지만 그때는 이제 그 뜻 말고 추상명사의 뜻이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문무 그럴 문 문하고 무 문관 무관 이럴 때 그 문 이란 뜻이 있어요 그때는 문이라는 것은 셀 수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추상명사로 박히는 경우에요 해설해 봤을 때 이게 진짜 우리가 글로 쓰는 펜인지 아니면 추상적인 개념에서 문 인지 그것을 확인하면 돼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The sword 라고 하면 이제 검이란 뜻인데 그 검 이런 뜻도 있겠지만은 무력 이런 의미로 만약에 쓰인다면 그때는 눈에 안 보이는 개념이니까 추상명사가 되는 거죠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그 다음 올 플러스 복수 보통명사 이렇게 나오면 이제 베리의 뜻을 가진다 베리 형용사 그냥 뭐 가볍게 예문을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She is all eyes and ears 라고 한다면 올 플러스 뒤에 eyes and ears 가 나오면 복수 보통명사 뒤에 붙은 건데 그런 경우는 She is very attentive 자 이런 의미로 쓰인 거죠 그녀는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자 그 정도 보면 되고요 자 다음에 집합명사 보겠습니다 집합명사는 물건이나 사람의 집합 뭐 글자대로 집합이죠 collective collective가 모호다인데 collective 하면 집합적인 이런 뜻이니까 모여있는 사람의 집합 또는 물건의 집합을 집합명사라고 합니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audience 청중 밴드 클래스 반 커뮤니티 위원회 클라우드 군중 뭐 패밀리 팀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집합명사는 뭐 하나면 a family 가족이 여러 가족 들이면 이제 뭐 several families 이렇게 부정관사나 당연히 es를 붙일 수 있어요 여기 써놨죠 셋 쓴 명사니까 어나 언 그 다음에 es나 es를 붙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242번을 약간 주의해 줘야 되는데 자 집합명사 자체는 변하지 않고 집합명사 자체는 변하지 않고 동사의 단수복수만 바뀔 때 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단수동사를 쓸 수도 있고 복수동사를 써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특별하게 군집명사라고 해요 군집명사 집합명사 안에서 또 하나의 종류를 분류한 건데 군집명사 집합명사 있다면 그 안에 군집명사라는 게 있는데 군집이라는 것은 집합명사 중에서 그 안에 한 명 한 명의 구성원을 강조할 때 그때는 군집명사라고 하고 그런 경우는 복수 취급을 합니다 예를 들면 두 개문 비교해 보세요 교재문 잘 나와 있으니까 제가 칠판에 쓰지는 않고 그냥 말해 보겠습니다 My family is very large 한 명 한 명의 구성원을 강조할 때는 복수 취급하는데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집합제 전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구성원을 강조하는 군집명사인지 단순한 집합명사인지 아니면 구성원을 강조하는 군집명사인지를 구별해야 되죠 그게 사실 어려운데 대부분 시험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힌트를 줘요 그 힌트가 뭐냐면 올 그 예문을 보면 My family are all 이렇게 나와 있죠 올에다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고 올이 있으면 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을 다 말하는 거니까 이때는 군집명사를 확실히 알려주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복수명사 복수 취급하면 되는 것이죠 이해 되죠 올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슷한 게 뭐가 있었냐면 약간 뭐 명사는 아니지만 가정법 한번 잠깐 복습해 볼게요 가정법에서 혼합가정법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지난 강좌 한 좀 몇 강좌 전이네요 지난 강좌에서 혼합가정법 얘기를 했었는데 혼합가정법이라는 것은 2부절은 가정법 과거완료 그 다음에 주절의 경우에는 가정법 과거 이렇게 두 개가 혼합된 것이 혼합가정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시험에서는 혼합가정법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어떤 힌트를 주는데 그 힌트가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혼합가정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2부절에서는 2부절에서는 뭐 then이나 at that time 또는 last year 이런 식으로 과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과거 부사가 나오고 주절에서는 현재 사실의 반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now나 today나 nowadays these days 이런 힌트를 준다고 했어요 거의 시험에서는 이제 이중정답 11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걸 제시해요 이해 되죠 따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군집 명사할 때는 all이라는 표현을 줄 테니까 그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이해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갈까요 174쪽 자 복수 취급하는 경우 두 가지가 나와요 243번 244번인데 자 이렇게 이 형태가 나오면 항상 복수 취급하니까 단수동사 쓰면 안 되겠습니다 자 원래 세수인 명사에서 집합명사는 둘 다 되지만 지금 이 두 가지 경우 정관사 덜을 써서 정관사 덜을 써서 명사 나올 때 정관사 없이 단수의 명사 나올 때 둘 다 지금 집합명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집합명사인데 정관사가 덜가 나왔을 때 또 정관사가 없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인데 둘 다 둘 다 복수 동사 r을 써야 되지 e z를 쓰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 동사를 써야 되는 경우 아시겠죠 s나 es를 붙이면 안 되고 그냥 동사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집합명사에 대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정관사 덜을 써야 되는 경우 펄리스 경찰 그 다음 클러지 성직자 패전치인 소장농 경찰 성직자 소장농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정관사 덜을 써야 돼요 아시겠죠 이걸 외우기 좀 힘든데 굳이 이제 좀 유치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어쨌든 시험장에서 기억이 나야 되기 때문에 유치하지만 안개하는 방법을 제가 나름대로 좀 소개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를 비웃지 마시고 꼭 기억했다가 시험장에서 잘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관사 덜을 써야 되는 경우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냐면 정관사 덜을 쓰면서 집합명사 집합명사 이건 복수 취급하니까 복수동사를 써야 되는 경우 자 이거 말씀드릴게요 성시경 아시죠 자 성시경 우리는 성시경 말고 성시경 동생 성소경 이걸 해볼게요 성소경 자 그럼 성직자 자 이거 아크자 딴 거죠 성직자 그 다음에 소장농 그 다음에 경찰 아시겠죠 성직자 소장농 경찰의 경우에는 자 정관사 덜을 써서 명사를 붙이면 자 정관사 덜 다음에 집합명사의 경우에는 복수동사 취급한다 성소경 노래 중에서 아 제가 노래 제목을 잘 몰라서 근데 성시경 노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 거리에서라는 노래 있죠 거리에서 근데 그걸 우리는 약간 바꿔서 그 거리에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성소경이란 친구가 성소경이란 가수가 성시경 동생인데 자 가수 대비해서 그 거리에서라는 노래를 불렀다 그럼 그 거리에서니까 정관사 덜가 있고 아시겠죠 정관사 덜을 꼭 붙이고 이것은 복수 취급한다 성시경과 성소경 두 명이니까 성시경 한 명 성소경 두 명 이니까 두 명이니까 복수죠 자 점점 더 산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기억은 나겠죠 아시겠죠 자 성소경이 있는데 성직자 그 다음에 소장농 경찰의 경우에는 복수 취급한다 정관사 덜을 붙이면서 그래서 더 펄리스 자 성직자 먼저 해볼까요 더 클러지 서장농 더 페젠트리 경찰 더 펄리스 아시겠죠 그래서 성소경의 경우에는 자 정관사 덜을 쓰면서 복수 취급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복수 동사 쓰는 거죠 그 다음 무관사 집합명사 자 무관사 집합명사는 이제 마찬가지 복수 취급하는데 이때는 정관사 덜을 안 쓴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자 이것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것도 그냥 아크리스에 따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자 해 자 해가 솟아 자 아침이 되면 해가 솟죠 그쵸? 아침이 되어서 해가 솟았다 해서 해가 솟아 해는 뭐냐면 해충 해충, 가금류, 소들, 그 다음에 사람들 아시겠죠 자 해충, 가금류, 소들, 사람들 자 그래서 해충은 뭐 벌민 벌민, 가축, 소는 캐틀 자 가축, 가금류죠 가금류 자 다시 자 해충은 벌민, 가금류, 포츄리 그 다음에 소들, 캐틀, 사람들, 피플 이런 것은 정화사들은 안 쓰고 피플 생각합니다 정화사들은 안 쓰고 복수 동사를 써야 되죠 피플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 자 피플의 경우는 당연히 복수 동사를 써야 되니까 이게 사람들이란 뜻이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해충은 벌민인데 벌민 자 벌민 이게 해충인데 우리가 만약에 정 헷갈리면 해충으로 기억하지 말고 해충, 류 해충, 들 아예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해충, 들이나 해충, 류 한자 하나 써보겠습니다 자 류라는 말이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이게 종류라는 뜻이거든요 종류나 부류 그래서 벌민은 해충 딱 해충이라고 말하면 해충 하나, 해충, 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벌민이 나오면 해충, 류 또는 해충, 들 그렇게 아예 평소에 뜻을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people, 사람들 이렇게 외우듯이 그 다음에 가금류, 포츄리도 가금류, 가금들 닭이나 오리를 다 가금이라고 해요 집갓자, 그 다음에 새, 금자 집에서 키우는 새 닭이나 오리죠 그래서 가금들, 또는 가금류 소, 캐트리, 캐트리인데 캐틀 이것도 그냥 소 이렇게 하면 단수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캐틀을 외울 때 소들, 또는 소류, 소부류 알겠죠? 그렇게 외우면 안 헷갈려요 다시 정리 성소경, 그 거리에서 정관사도 성소경, 해가, 소사 해가, 소사 아시겠죠? 자, 해충들 가금들 가금류 소들 또는 소류 사람들 자, 그렇게 기억하면 뭐 안 틀려요 제가 이렇게 기억하는 방법 말씀드렸으니까 시험장에서 시험장에서 잘 기억을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을 믿습니다 자, 다음에 불가산명사 자, 불가산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인데 고유명사, 물진명사, 추상명사 이것을 불가산명사라고 합니다 자, 먼저 물진명사 먼저 말씀드리면 어, 여기 나왔듯이 당연히 이제 일정한 형태가 없는 자, 그런 명사를 말해요 물진명사 자, 눈으로 이제 우유 같은 건 눈으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만질 수도 있는데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지만 그 형태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유를 셀 수가 없어요 뭐, 워터 그 다음 밀크 이런 대표적인 물진명사인데 자, 물질이니까 물진명사인데 어, 딱 고정된 형태가 없죠 그쵸? 고정된 형태가 없으니까 이런 것은 이 자체를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 딱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유가 이렇게 만약에 바닥에 쭉 깔려 있다면 쏟아져 있다면 또 물이 뿌려져 있다면 그것을 물 하나, 물들 다 못 세죠 우유 하나, 우유들 못 세죠 우유를 셀려면 우유꽝 우유꽝에 담겨져 있는 우유는 셀 수 있죠 우유꽝을 통해서 우유꽝 하나, 우유꽝도 그래서 a carton of milk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우유 자체는 못 세죠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진명사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뭘 이용하냐면 물 같은 경우는 a glass of water 물 잔을 이용해서 물 잔을 이용해서 유리 컵을 이용해서 셀 수 있어요 커피 같은 경우 물진명사니까 a cup of coffee 아시겠죠 a cup of coffee 그래서 커피 자체를 못 세고 만약 커피를 이렇게 two coffees 이렇게 만약에 셀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이때는 우리가 마시는 뭐 드립커피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커피 캔에 들어있는 커피 캔 있죠 캔커피 캔커피는 캔이 있으니까 셀 수 있어요 그때는 two coffees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아니면 셀 수 없어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물진명사에 양표시가 나왔는데 조수사라는 것이 있다 조수사라는 것은 셀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a glass of a piece of advice a glass of water a cup of coffee 그래서 앞에는 a cup of a piece of 이런 것을 조수사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much or little 양표시하라고 해서 셀 수 없는 명사를 이제 표시할 때 그 양을 표시할 때 much, much, water little, water 이렇게 말할 수 있죠 much나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 앞에서 셀 수 없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양표시어라고 해요 이것도 나중에 배웁니다 자, 뭐 그냥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또 단순한 게 상이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제 포인트는 아니고 아,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빨간색 표시 안 했는데 여기 성소경하고 해가 소사 있죠 이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성소경 그 다음에 해가 소사 이것은 출제 포인트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에 물질명사와 보통명사와 176쪽 보겠습니다 자, 물질명사는 셀 수가 없는데 셀 수가 없지만 셀 수가 있는 보통명사를 바뀔 때가 있다 근데 이건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 보통명사로 해석이 되면 그냥 보통명사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언 자, 나와 있죠 그 예문으로 보면 알겠는데 자, 물질면서 아이언은 철이니까 자, 철은 셀 수가 없지만 만약에 언아이언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쇠 하나가 아니고 다리미 다리미는 당연히 보통명사잖아요 보통명사 다리미는 다리미 하나 다리미 둘 셀 수 있죠 그래서 뜻이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명사의 뜻이 나오니까 당연히 보통명사가 된 거고 그러면 당연히 셀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에 속하는 거니까 다리미는 보통명사죠 일정한 공통적으로 다리미에 대해서 아이언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자, 다음에 light은 빛은 셀 수 없지만 a light 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전등 전등 같으면 셀 수 있죠 이해되죠? 자, 이어서 fur 동물의 털이지만 만약에 이게 a fur 모피라고 한다면 모피코트는 당연히 모피옷 모피옷 한 벌 두 벌 세 벌 셀 수 있죠 그래서 모피옷일 때는 당연히 셀 수 있고 자, 페이퍼 종이는 셀 수 없지만 종이는 셀 수 없지만 신문은 셀 수 있어요 신문 한 부 두 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중에서 그 종이가 왜 셀 수 없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 셀 수 없냐면 종이는 딱 일정한 형태가 있다고 보기 힘들어요 종이가 딱 a4 용지 하나가 있다고 했을 때 a4 용지 한 장인데 왜 이걸 못 셀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왜 종이가 물질 명사 셀 수 없 명사냐면 종이가 지금 한 장이 있지만 이걸 제가 만약에 찢었다고 해봐요 찢었을 때 그러면 종이가 몇 장이 되죠? 두 장이 되나요? 두 장이라고 말하는 순간 제가 또 찢어요 그럼 또 네 장이 되죠 그쵸? 종이는 찢더라도 찢더라도 각각 종이 한 장 종이 두 장 종이 세 장 종이 네 장이니까 이거를 딱 고정적으로 한 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고정적으로 찢더라도 각각 종이로서의 성질을 가지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딱 하나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종이는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근데 책상을 보세요 책상은 고정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책상은 책상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보통 명사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제가 방금 설명했으니까 이것도 그럼 절반 나누면 되지 않냐 그럼 두 개가 되니까 똑같이 셀 수 없다고 말할 수 두 개가 되니까 똑같이 셀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나누면 나누면 두 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나누면은 두 개가 되긴 하지만 그럼 책상으로서의 기능을 못하죠 종이는 나누더라도 종이로서의 쓸 수 있으니까 종이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이해되죠? 그래서 책상의 경우는 나누었다고 해서 두 개라고 말을 못해요 그냥 하나일 뿐이지 이해되죠? 그래서 책상은 셀 수 있는 명사이고 종이는 셀 수가 없는 명사이다 근데 만약에 신문이라고 한다면 신문은 한 부 두 부 셀 수 있으니까 그때는 보통 명사로 바뀐 거죠 파이어 불이지만 어 파이어라고 한다면 화재 사건 하나 화재 사건 여러 개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말 쓸 수 있으니까 워터는 물이지만 워터스 하면 강들 강 하나 강 둘이 합쳐서 강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죠 또 강이 모이면 바다가 되니까 워터스라고 한다면 강이나 바다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홍수 이런 뜻도 있고요 248조 247번은 그냥 보시면 되고 248번의 경우에는 이것은 또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대표 물질명사 집합적 물질명사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죠 그래서 집합적 물질명사라는 것이 있는데 집합적 물질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 물질명사 여기 교재에서는 집합적 물질명사 대표 물질명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건 출제 포인트이고 자 이 자 대표적 물질 대표 물질명사 집합적 물질명사 이것을 다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집합적 물질명사이기 때문에 복수형 불가 그 다음에 부정관사나 또 정관사를 붙일 수 없어요 자 지금 쓰는 자 요 명사들은 자 언아언을 붙일 수가 없고 자 이 명사에 쓸 때 앞에 언아언을 붙일 수가 없고 뒤에 S나 Yes를 이제 또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것을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 집합적 그 집합적 물질명사 그 명칭이 좀 어려운데 명칭 사실 몰라야 돼요 집합적 물질명사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명사들의 경우에는 물질명사니까 어쨌든 셀 수가 없는 명사니까 부정관사 쓸 수 없고 S나 Yes를 쓸 수가 없다 근데 왜 집합적이란 말이 들어갔냐면 집합의 뜻이 있어요 아까 제가 쓴 한자 기억나죠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 류 이렇게 약간 좀 어려운 한자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 부류 종류 이런 걸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 자 요게 해당되는 거 말씀드려봤어요 돈 자 money 자 돈은 살 수 있나요 자 돈은 뭐 천원 이천원 살 수 있는데 왜 그 S나 Yes 못 붙이고 부정화사 못 붙이냐고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앞에 a money money 쓰 써도 될 것 같은데 돈이니까 셀 수 있으니까 근데 돈은 요게 속하는 거거든요 돈 하나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동전 동전들 천원짜리 이천원짜리 이런 지폐 이걸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money에요 이렇게 통틀어서 말한다는 의미로 쓸 때 류 이런 의미로 제가 기억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돈을 그냥 다시 돈이라고 하지 말고 돈 종류 돈 류 화폐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뭐 이해가 좀 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포니처 포니처의 경우도 이게 가구 이렇게 외우면 가구라고 기억하면 가구 하나 가구 셀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포니처가 어떤 뜻이냐면 침대 그 다음에 뭐 이런 책상 침대 책상 또는 이런 의자 이런 것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포니처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구류죠 가구류 돈 류 가구류 이렇게 그 부류 전체를 말할 때는 셀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저희 교재에서 또 여러 개 나왔는데 이 부류를 나타낼 때 쓰는 대표적인 표현이 그 ery에요 ery 또 경우에 따라서 e를 빼서 ry 이렇게 쓰는 표현이 있으면 다 부류를 말해요 아시겠죠 자 대표적으로 주얼리 자 주얼리는 끝에 ry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자 뭐라고요 자 종류란 뜻이기 때문에 부류 종류란 뜻이니까 보석이 아니고 보석 류 알겠죠 보석 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주얼 이것은 셀 수 있는데 이거 보석인데 자 주얼은 보석 주얼리는 보석 류 자 구별되나요 자 구별되나요 자 달라요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다 통틀어서 주얼리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이런 류의 뜻이 들어가게 단어를 외워주시면 돼요 그럼 안 헷갈려요 돈 류 가구 류 보석 류 뭐 또 해볼까요 자 머신은 기계지만 자 머신얼이 이렇게 쓰면 이때는 기계류 알겠죠 기계가 아니고 기계류 자 그렇게 외우면 류의 뜻이 있으면 다 이 종류 전체를 말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구성원은 셀 수 있지만 이런 건 셀 수 있지만 이걸 통틀어서 말하는 이 집합적 물질명사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류의 뜻이 나오는 그걸 통틀어서 말하는 그런 의미가 나오면 그때는 셀 수가 없는 명사예요 자 다시 자 돈 류 가구 류 그 다음 보석 류 기계 류 자 러기지 자 공화에서 짐 들고 갈 때 뭐 짐가방을 러기지라고 하잖아요 러기지 뭐 배기지 자 러기지 배기지 뭐 배기지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러기지만 쓸게요 자 러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짐이라고 하지 말고 화물류 수화물류 또는 짐 류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류자를 붙여서 류자를 붙여서 외우면 류 붙여서 외우면 좀 헷갈리지 않겠죠 아까 기억나죠 해가 소사 해가 소사의 경우에도 해충 류 그 다음에 가금류 폴트리 그 다음에 소류 캐틀 그 다음에 사람들 피폴 이렇게 외우면 자 그것은 그렇게 외우면 아 셀 수가 없다 라는 것을 또 복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멀천다이스 자 멀천다이스도 이제 물건류 상품류 이런 뜻이에요 자 이퀸먼트 자 이것도 도구란 뜻인데 어 뭐 도구나 기구란 뜻인데 이제 평소에 외울 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도구류 루자를 붙여서 외우면 헷갈리지 않게 잘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런 이제 그 부정관사나 복수를 쓸 수 없는 동사 자 부정관사나 복수 ES나 S를 붙일 수 없는 이런 명사들을 이런 명사들을 우리가 외워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나와있죠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 이렇게 쓰면 안된다는 거예요 I don't have many luggage 셀 수가 없으니까 luggage 앞에 이렇게 many를 붙이면 안되죠 아시겠죠 자 매니저 앞에 luggage를 붙이면 안돼요 자 그 다음에 I don't have much luggage는 가능하죠 그 다음에 warm clothing 자 clothing 자 clothing은 이것도 이제 옷류라는 뜻이라서 옷류라는 뜻이라서 여기 S를 못 붙여요 그 다음에 S나 S를 당연히 못 붙이고 부정관사를 또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77쪽에도 뭐 나와있죠 끝이 ERY나 RY로 끝나면 그 종류 전체를 말하기 때문에 류 이런 뜻이기 때문에 부정관사로 붙일 수가 없고 또 S나 S를 붙일 수가 없다 자 그것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차이점은 아까 이제 그 해가 소사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해가 해가 소사의 경우에는 정관사도를 안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자체 해가 소사는 그 자체가 복수 취급하기 때문에 복수 동사와 연결된다는 거 자 그것이 해가 소사 그 내용이었고 자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로 S나 S를 몹치는데 또 부정관사로 몹치는데 이건 똑같지만 이건 단수죠 클로딩 이렇게 단수 동사를 쓴다는 건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기본 외우는 방법은 뭐 비슷하긴 하지만 자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집합적 물집명사의 경우에는 단수 동사와 연결되고 해가 소사 그 다음에 성소경의 경우에는 복수 동사와 연결되니까 그것도 또 헷갈리면 안 되죠 자 추상명사로 오겠습니다 자 추상명사는 당연히 뭐 정보 지식 이런 거니까 셀 수가 없다 또 부정관사가 당연히 못 붙인다 셀 수 없는 명사에 속하니까 자 그런 부분 기억하시면 되고 추상명사의 보통명사와는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추상적인 뜻이 아니면 당연히 보통명사로 돼서 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뷰티하면 아름다움인데 만약에 A를 붙이면 A뷰티하면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셀 수 있죠 사람 한 명 두 명 자 그리고 페일리어 실패지만 실패자가 되면 실패한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셀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앞에 A가 A나 ON이 붙으면 셀 수 있는 명사로 바뀐 것이다 그럼 해석만 달리해주면 돼요 셀 수 있는 해석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178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추상명사의 정도나 양표시 추상명사는 뭐 마찬가지로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만약에 셀려면 셀 수 있는 일종의 조수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A piece of advice 아까 물질명사처럼 A glass of water처럼 추상명사의 경우도 셀 수 있기 위해서는 조수사 표현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저 전사 플러스 명사 전사 플러스 명사일 때 대부분 부사가 되는데 전사 중에서 of 플러스 of 플러스 명사 of 플러스 추상명사의 경우에는 형용사가 돼요 예문 몇 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of importance 라고 하면 important 이렇게 되는 거고 of value 하면 valuable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런 내용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잠깐 써볼까요 of importance 하면 전사 of 더하기 추상명사인데 그러면 전사 of 더하기 추상명사는 뭐가 된다고요 형용사로 바뀐다 그래서 important 이렇게 된다는 거고 만약에 독해할 때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이 사이에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great of great importance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독해할 때 이때 of importance가 important니까 이 great은 great은 greatly로 바꾸면 돼요 부사로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으니까 형용사로 바뀌었으면 형용사로 바뀌었으면 형용사는 이렇게 부사로 바뀌어야지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사 of 말고 다른 전사 다른 전사의 경우에는 다른 전사다기 추상명사는 부사가 된다 예를 들어서 with care 하면 carefully with ease 하면 easily 그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고 by accident 하면 accidentally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니까 이런 것은 독해를 위해서라도 가볍게 한 번씩은 좀 읽어보세요 독해에서 자주 나오니까 자 다음에 고위명사로 오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셀손 명사 중에서 마지막 고위명사인데 자 고위명사의 경우에는 자 이 세상의 유일한 딱 하나 그래서 뭐 자연물의 경우에는 정화사도를 붙여요 그래서 더 선 태양 하나니까 더 문 이런 식으로 자연물의 경우에는 정화사도를 써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나 도시의 이름일 때는 무관사로 쓰죠 서울 그 다음에 저처럼 곽인수라고 하면 정화사도가 필요없이 무관사로 바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런 내용이 179쪽에 나와있으니까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자 고위명사에 보통 명사가 있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 고위명사도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원래는 부정관사를 쓸 수가 없죠 쓸 수가 없는데 또 이제 복수도 안되죠 SNS도 안되죠 셀 수 없는 명사가 공통 특징이니까 근데 이제 항상 그런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셀 수 있는 명사로 바뀔 수가 있겠죠 바뀔 수가 있다면 당연히 A나 뒤에 S를 ES를 붙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하나씩 보면 자 더 존스 이렇게 나와있네요 더 김스 해도 되고요 정화사 더가 있고 성 김 앞에 S를 붙이면 김씨 부부나 김씨네 가족 이런 의미일 때는 쓸 수 있고 김씨네 사람들이니까 셀 수 있는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케네디라고 하면 케네디 가문의 사람 한 명 다음에 어 미스터 김 이라고 하면 미스터 김이라는 사람 자 그리고 동명이인을 말할 수도 있어요 뭐 톰스 하면 톰 트리 톰스 하면 세 명의 톰이라는 성을 가진 세 명의 사람 자 그리고 뭐뭐와 같은 인물이랄 때 언 에디슨 자 볼까요 자 He will become an 에디슨 그럼 에디슨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자 그런 경우는 쓸 수 있죠 에디슨 자체는 셀 수 없지만 에디슨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에디슨과 같은 그러한 사람일 때는 언 에디슨 가능해요 또 제품이나 뭐 자꾸 어 포드라고 하면 포드 자동차 한 대 어 현대라고 하면 현대 자동차 한 대 이렇게 이제 물건을 말할 때는 당연히 셀 수 있죠 한 대 한 대를 말할 때는 자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교재 이제 180쪽에 그 제일 밑에 불가산명사와 가산명사 구별해 놓은 게 있어요 보이시죠 자 책에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교재 어 자 교재 180조 아래쪽에 거기다 별표 표시해 두고서 좀 구별해 주세요 자 가산명사 불가산명사가 있고 이거 먼저 썼네요 자 불가산명사 그 다음에 이거 비교해서 가산명사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데 어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저희 강의 이제 그 앞부분에 동사 파트 문장의 형식 설명할 때 제가 이제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동사하고 타동사 구별하는 거 어 기억나죠 그 다음에 타동사일 때 전사 전사 쓰면 안 되니까 그 타동사하고 짝을 이뤄서 자동사를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자 예를 들면 예전에 했던 건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예를 들면 어 음 자 뭐 어드레스 해볼까요 어드레스 어드레스가 사람들한테 연설하다니까 어드레스 타동사 그럼 요거가 짝을 이뤄서 자 스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스픽은 자동사니까 스픽 투 자 스픽 투 명사 이렇게 짝을 이뤄서 기억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위치라고 한다면 위치 그건 타동사니까 타동사인 걸 확실히 알기 위해서 짝을 이루는 자동사 arrive at 자 이렇게 기억을 해달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억해 잘 기억에 남으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불가사 명사도 짝을 이루는 가사 명사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외우면 훨씬 편해요 그래서 그게 교재에 나와있으니까 자 몇 개만 써보겠습니다 자 불가사 명사 어드바이스 충고가 있죠 자 어드바이스는 불가사 명사 자 그럼 비슷한 개념으로써 뭐 정확히 완전히 이콜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이콜로 그냥 보시면 돼요 뭐 이콜이나 이콜 점점 자 충고는 일종의 제안이니까 서제스천스 이때는 s를 이렇게 붙이면 되죠 서제스천이 셀 수 있는 명사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여기 교재에는 그냥 서제스천 이렇게만 나왔지만 저희가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서제스천스 이걸 꼭 붙이세요 이걸 붙여서 외워야지 이게 셀 수 있다는 것이 느껴지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드바이스는 어드바이스가 안되니까 그냥 어드바이스를 외우고 서제스천은 셀 수가 있으니까 서제스천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어드레스는 어드레스만 외우는데 스픽은 스픽만 외우면 안되죠 스픽 투 어라이브는 어라이브 앳 이것까지 붙여서 외웠듯이 마찬가지로 가사 명사인 걸 느껴야 되니까 서제스천스 자 그렇게 외우면 돼요 자 다음에 또 뭐 몇 개 클로우딩 해볼까요 클로우딩 자 클로우딩은 셀 수 없는 불가사 명사니까 이것은 어떻게 외운다고요 클로우즈 자 S 붙어있죠 자 클로우즈는 원래 붙어있긴 하지만 자 다음에 광고 애드바이스 타이징 애드바이스 타이징 이렇게 애드바이스 타이징으로 끝나야 되지만 애드바이스 타이징 멀츠가 있죠 애드바이스 타이징 멀트의 경우에는 여기 S를 꼭 넣어가지고 외우셔야 돼요 자 제가 강조하는 거 뭔지 알겠죠 애드바이스 타이징 멀트 이렇게 외우면 이게 셀 수 있는 명사인지 그 느낌이 안 와요 그러니까 평소에 외울 때 애드바이스 타이징 이퀄 애드바이스 타이징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이퀴먼트로 해보겠습니다 이퀴먼트 여기다 써볼까요 아 여기 써놨네요 자 이퀴먼트가 도구류니까 셀 수가 없어요 에스프먼트 안 된다 자 따라서 이거의 동의어는 자 뭐죠 툴스 자 툴스 그 다음에 뭐 인스터먼트도 되죠 자 툴스 인스터먼트 뭐 어플라이언스 어떻게 외우는지 알리겠죠 자 툴스 인스터먼트 어플라이언스 뭐 디바이스도 있네요 자 디바이스 이렇게 외워야지 요거 구별이 됩니다 실제 이퀴먼트는 기출 단어예요 이퀴먼트 어떻게 외우느냐 하면 자 이게 둘 중에 어떤 게 맞는지 머치가 맞는지 자 매니가 맞는지 물어봤는데 이퀴먼치가 아니고 이퀴먼트니까 자 정답이 뭐죠 셀 수가 없으니까 셀 수가 없는 양표시어인 머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엄청 중요하니까 요거 꼭 별표 저처럼 꼭 해주시고 쪽 연결해서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물질명사 분류하고 그 다음에 각각 어떤 게 출제 포인트인지 또 뭐 해가소사 성소경 이렇게 외우는 방법 말씀드렸으니까 또 류 이렇게 외우라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잘 기억했다가 꼭 복습할 때 잘 뭐 다 외우지 못해더라도 몇 개라도 좀 기억을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